하.. 진짜 안팔아갑니다. 안녕하세요. 원성차이 코리아 이대윤입니다. 서혜린입니다. 오늘은 상대방이 잽을 치고 더 들어올 때 문스텝으로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공격할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컴비네이션을 해보겠습니다. 상대방이 잽을 치면서 들어올 때 스텝이 하나 들어오면서 들어오게 됩니다. 이때 동시에 문스텝을 해주시는데 문스텝을 해주실 때 이쪽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앞선으로 가드를 대주시면 돼요. 대주시면서 문스텝 문스텝을 해주시고 여기서 상대방이 다리 공격에 또 연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쳐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쳐준다리이기 때문에 이쪽 발 공격이 안들어오고요. 디딤발에 중심을 한번 무너뜨려줬기 때문에 이쪽 발 킥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마시면서 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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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